ㄻㄱㄴㅇ ㄻㄱㅇ ㄻㄱㄱ patrimony ㄻㄱㄱ ㄻㄱㄱ ㄻㄱㅇ ㄻㄱ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여러분들 진옵니다 오늘의 먹배틀 히어로무헙배틀의 의식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히어로무헙배틀 최초 등장 아이언맨 cantidad 헐크퀀 cluster 자 이게 허이크 버스터슈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아이언맨 어벤저스 2 네 어벤저스 3 인가요? 어벤저스 새로 나오는 시리즈중에 네 나오는 슈트입니다 이게 어벤저스2죠 네 어벤저스2에 나오는 슈트구요 어 이게 헐크 버스터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만화에서 보면은 헐크 모양의 아이언맨 슈트를 만든 예요. 그 토니 스파크가 만든 아이언맨 슈트입니다. 자 이번 시청자 댓글 중에서 예. 그 나이트메어라는 몬스터와 싸워주세요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. 오늘 그분이 뽑혔고요.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 댓글에는 그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. 자. 오늘 한 번 헐크 버스터드의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가 날아다니는데 이 헐크도 아 이제 헐크린다 아이언맨 헐크버스터드 나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질라게 싸워보겠습니다. 자 첫 번째로 나이트메어 선수. 나이트메어를 좀 몇 마리 뽑아complir시다. 나이트메어를 나이트메어를 휠을 누르면 센스있게 할수 있는데 센스가 없었네요. 나이트메어 첫 번째 선수. 입장 부탁합니다. 뿅! 나이트메어 피 오 쇼 쇼 뭐야 윌리아파 자 나이트메어 지금 나와서 저를 굉장히 공격하는데 악쎄 날 어 오 좀 쎈데 어 어 김민턱 김민턱 초콜렛 헐커버스터 쩌쩌쩌 어우 좀 아픈데요 그건 지금 빠고라 안 맞네 아 맞았다 와 오 피해 오 피하는데요 오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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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퀄라이즈를 피해 으아악 어 어 막강한데요 어 좀 아픈데 어 안쪽으로 구석 구석으로 가야돼 구석으로 야 괴단 시민한테 오지 말고 일로와라 어 일로와라 일로와라 괴단 시민한테 이게 이게 지금 미쳤나 이게 어디서 괴단 시민을 죽여 어 어 한마리까지래 아 아 아 날 밀지마죠 날 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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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다니면서 툭툭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일로오세요 저는 헐크버스터이 그냥 그냥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헐크가 붙어있어요 헐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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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한마리 두마리 허허 둘이서 아주 나를 직공하는데 한명씩 덤벼라 한명씩 나 날아다닐 수 있다 참고로 어 한명씩 덤벼라 하아악 어우 하아악 오케이 헤드가 자 이거 한대 맞으면 아프거든요 어 날 뛰죠 날 뛰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주 미쳐 날뛰는데 지금 이게 야 어 조리사 아주 나를 갖고 오는데 하지만 안되 어우씨 난 헐크 마스터야 내가 누구? 헐크 마스터 좋아요 데미지 셌습니다 헐크 마스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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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한마리 가 오 자 한마리 또 오는데 오는 순간 파악 오 이걸 피해 이걸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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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일루와 나이스 야 이거 잘만 맞추면은 아주 그냥 골로 가네요 예 골로가고 오 슬라이브 질퍽질퍽질퍽 소리가 아주 잘나네요 자 이거 한마리는 두마리까지 기본적으로 가능하구요 제가 보기에는 한 어 지금 슈트가 예 맛이 갔는데 좀 한쪽에 자 지금 두마리였죠 한번 네마리 가보겠습니다 짝수로 아 좋아요 아 아 이것들이 아주 나를 어 좀 네마리는 슈트가 빨리 망가져가서 좀 볼거 같아요 아 슈트가 지금 반쪽이 지금 3분의 1정도가 지금 없어졌는데 아 자 자 자 아 아 야 좋아 즉공 즉공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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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어디였어 일루와 두루와 아 두루와 아 아 야 아 잠시만요 말로합시다 말로합시다 말로하자구요 나 헐크버스터야 나이스 좋아 훠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야죠 훠 어 어 어 좋지않아 좋지않아요 어 좋지않아요 어 너 때리지마세요 좋지않아요 좋지않아요 오케 왔다 들어와 어 한마리 갔네 돌아갔네요 좋아 어어 좋아 오 이정도는 어 뭐야 용암이 아예 없어지네 오케 좋아 좋아 하아 오케 다 지겨가거든요 지금 오케 세마리도 뭐 네마리도 허접이네요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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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야 이렇게하면 멈추거든요 저는요 저기요 저기 저기 이미 쳐도 저렇게 하면 멈춰요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날쓰냐 어 좀 납협하다 어 야 너 뭐야 너 어디서 들어왔어 어 어 어 납협한데 얘 좀 어 왜 이렇게 납협해 얘 어 어 가만히 잊어서 죽어 딸피해 체공과정해 어딨어 오케이 자 이걸로써 네마리도 예 흡족하게 잡구요 자 그러면 이제 막 라스트로 몇마리 잡아볼까요 여섯마리 알겠습니다 여섯마리 갑니다 자 여섯마리 둘 다 해봅니다 셋 넷 다 여 좋아 저는 구석에서 일단은 어 어어 어 여기서 이렇게 커보이냐 야 잠시만요 어 이거 변종이야 대박 어 저 졸라 큰데요 어 진짜 어 잠시만요 저거 뭐지 어 제일 유일하게 티가 천인데요 어 잠시만요 헐 소름 저 뭐야 허 어 소름있네 일단 한마리씩 잡시다 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 이거 한마리야 자꾸 어 지금 여섯마리 손하셨잖아요 그중에 네 마리가 제 몸에 붙은거 같은데 그쵸 좋아 일단 너네부터 내가 없어주겠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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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부터 없읍시다 어 갑박아 지금 슈트가 빨리하는데 어 좀 던지가 큽니다 뭐 어디서 때리는거야 일로와 어 왔다갔다해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오 오 오 오 대박커 오 갑자기 달려들어 오 오 오 오 오 오 초 오 오 허 오 나이트메어예요 당신의 아픔을 선수하리라 우와 우와 어 이거 좀 힘든데 좋아 좋아 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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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우와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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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뗄 수 있어 이정도면 이렇게 야비하게 납삽하게 나 다 싸워놨어냐 오 다 싸워놨는데 재빨리 바꾸겠습니다 자 자 자 앞에 제 앞에 있거든요 좋아 아 간다아 하나 하나 둘 하나 어 저 때리지를 못해 나이스 어 어 잠시만요 게임원으로 꺼내겠다 무기를 꺼냅시다 무기를 꺼내고 좋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야 주먹 주먹으로 해도 제가 이기지죠 당연히 근데 제가 주먹을 하기 귀찮기 때문에 주먹을 해봐요 저 무시하네 아 Kathleen 악 이거 뭐 하라고 주먹을까 아이언맨의 효과는 이겁니다 싸 이어 에이수 컨트롤이지게 바로 지존 컨트롤 짱짱맨 컨트롤 아이언맨의 나이트맨 나이트맨은 근데 왜이렇게 변종된건가? 좋아 어딨어 나이트맨은 변종된건가? 그래 생긴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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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머리총에 꽂아버리지 어어어얽 오 그야뻔했다 오 이게봐라 아이언맨슈트 그자리에 멈축의검법 너 어 야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 это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ya 죽어어計 재고 면제찍기 짭 toda 떼 얼마 안남았어 각 널 죽여겠어 동족이야 teeth 자 여러분들 격이오 잡았습니다 지루가 나 같은데요 왕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호의 몫벨트 헐크버스터대 나이트메어 재미있게 보셨습니까?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걸로써 진호의 몫벨트 헐크버스터대 나이트메어 마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